아니요 춤추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거요? 노래는 자신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음치에요 음치 누가 누구한테 음치 타령을 하고 있어요 김연희씨 그 음치에 저음음치 근데 이제 보통 음반 제외가 들어오면 이제 안해요? 절대 안해요 절대 안해요 절대 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영만씨가 세계 챔피언이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다 고양이야 맞아요 그 캐릭터로 저희가 사진으로 뽑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 네 네 네 내 방보다 이뻐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 여자분의 집이 아닙니다 뭐야? 이게 레알로 최영만 선수의 집이에요 덩치는 되게 소만하잖아요 되게 소심하고 예민하고 민감해요 맞아 피부가 진짜 좋아요 피부관리를 매일해요 매일 화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부에요? 네 비비 쫌 발랐어요 아 저 최영만씨 뭐 무서운 게 뭐 있어요 혹시? 저는 산낙지 뭐 먹는 게 뭐 이런 거 참 못 먹어요 어머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볼 땐 산낙지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벌레는 벌레는 벌레는? 어우 보기만 해도 너무 많이 못 먹지 않았나? 저기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현역 저기 파이터 생활은 은퇴하신 겁니까? 아니면 은퇴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년에 복귀합니다 저 요새 못 말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준이 나가원필 씨 원준이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아주 노인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원준이씨의 가장 히트곡은? 진짜요?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현민 씨 며느리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어 뭐지 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떠나게 된 거죠.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돌이켜보건대 다시 한번 타이머쉬를 타고 돌아간다면? 글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후회되시는구나. 그때 왜 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슬럼프 뭐 이럴 때 그럴 때 갑자기 떠났어요? 그때 딱 만나가지고 떠났고 어쨌든 다시 잘 돌아왔고 여전히 예쁘시니까 몸매가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든든한 지원군은 나건필씨라는 분인데 이 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숨어서 가수 숨은 가수 찾는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김권모씨 모창으로 대박이 난 분이에요. 그럼 일단 김권모씨 모창을 살짝 한번 볼까요? 오늘 밤 바람은 저 달이 너무 저렴해 대박이야! 이 정도네요. 이 정도네요. 우리 원준이 누님의 노래 가지고 몇 분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먼저 김권모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요리 같은가 조영남 이제 헤어지는 사랑의 조각들은 박상민 가슴 깊이 박아지는 견딜 수 없는 가품이에요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질 뿐이에요 바운스 바운스 망설겠죠 남한필! 아 파이팅 하시구요 자 여러분 먼저 최용만 김미연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소망차 헤엄바람 잠이 왜 이렇게 지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는 비율은 나는 잘 몰라요 그대만 보면 내 가슴에 좁은다, 북은다 하얀 바람 그대만 만난 골목길에 좁은다, 북은다 하얀 바람 나 몰라 난